1. 3. 특징을 보시면 세계 최고의 최성분 측정 기술이 왔습니다. 프리미엄 최성분 측정기계 전세계 브랜드 이름 인바디 헬스장 가신 분은 이 브랜드 많이 보셨을 거에요. 좋은게 소형하고 집에서 쓸 수 있다는거에요. 손 잡는거는 똑같이 있네요. 헬스장을 안갔을때 체크할 수 있다는게 좋은거 같아요. 전제작 제품 구성을 보면 여기 손잡이 밑에 손잡이 그 다음에 발이 뒤꿈치 이렇게 닿아야 되구요. 건전지는 AA 사이즈 그리고 무게는 2.7kg 그 다음 제조원은 인바디고 제조원도 한국에 있네요. 인바디닷컵 1.4kg 2.3kg 2.4kg 2.5kg 3.7kg 1.4kg 일단 켜고나서 저는 1.5kg 187k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